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오늘은 리플 XRP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저희 불미 채널에 나오신지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됐는데 그 사이에 계절도 바뀌고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바쁘시죠? 아 굉장히 바빠요 요즘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네요 네 오늘도 거의 밤 새고 나오셨다고 자 최근에 리플 지지자분들 리플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카탈라이즈 리서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궁금해할 게 많고 리플 랩스에 대해서도 궁금해한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왜인 줄 아시죠? 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XRP를 홀드를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디스플레드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를 봐도 빗섬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XRP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이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담되시죠? 굉장히 많이 부담되고 부담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리플 얘기를 왜 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카탈라이즈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2017년도에 이제 투자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이런 컨설팅 조직으로 피벗한 그런 법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수리 전문 컨설팅 펌으로 회사들의 블록체인 도입 혹은 마켓 고2마켓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전략에 따라서 실행까지 저희가 돈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리플 관련한 프로젝트라든지 진행상 사업 상황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죠?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올해 이제 7월에는 같이 파트너십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리플 랩스의 전반적인 XRP 레저의 전반적인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리플 랩스에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플, XRP, XRP 레저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정해진 용어가 있긴 하지만 워낙에 혼용해서 다들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잘 나가고 이더리움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인데 리플은 딱히 그런 모습을 조금 올랐지만 많이 보이지 못했어요 좀 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소감과 리플의 횡보에 대한 느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올 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업계 사람으로서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 겨울이 왔으면 또 봄이 오고 그다음에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그런 결과들이 좋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ETF 승인도 그렇고 반간기 입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모이면서 아직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수요와 유틸리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ETF 승인 때문에 기관들이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레이어 2 이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을 많이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가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법률 공방에서 이제 조금 해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반면에 XRP 레저를 토대로 한 이 XRP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조금은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모든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이게 공급이 모자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둘 다 성격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 있지만 분명히 투자 자산으로만큼은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리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제 투자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더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투자 자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ETF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더리움 ETF보다 더 가능성 있는 게 XRP ET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성 이슈를 아직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더리움이 POWS와 POS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증권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이런 정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POS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보상을 이더리움을 또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POS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자산에 쏠리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혹은 한 기관이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이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화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SEC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싫어하는 거죠 네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POS로 전환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승인이 되려면은 굉장히 먼 길이 놓여 있는 거죠 반면에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플랩스와 아직 화해를 하진 않았지만은 이 XRP 자체로는 증권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 상품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XRP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보다는 XRP가 훨씬 더 가깝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다음에 ETF 대상자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현재 대표가 생각하시기에는 솔직히 이더리움은 지금 뭔가 방식도 바꾸고 소송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증권성의 해결 여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리플 XRP가 훨씬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럼 리플 자체로는 앞에서 이더리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중앙화 이슈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항상 탈중앙 이슈도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 규제를 잘 따르고 규제 당국과 소통을 잘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리플 랩스가 기존에 옛날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규제 당국과 소통을 많이 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더리움보다 XRP를 훨씬 더 제도권에 가깝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CEO가 비트코인 ETF가 나온 다음에 리플 ETF도 가능하다라는 인터뷰를 블룸버그와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생각은 해본 모양이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ETF가 승입이 되면 기관으로부터의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XRP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가격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XRP가 더 규제가 금융권 이런 기관들 사이서도 유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리플의 태생 자체가 금융업계에서 전산으로 움직이는 통화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파이낸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ETF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리플 앱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이 조금 생기네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소송을 하게 된 이슈 자체가 증권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뭔가 주체가 이거를 판매를 했다가 소송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적인 요소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때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확실히 그런 중앙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플 앱스의 XRPL 그리고 XRP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마 많은 매살이라든지 이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실제 리플 앱스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XRP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거의 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다른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태계로 많이 퍼져 있고 이미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탈중앙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보수되고 있는 유지 보수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무슨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엄청 투표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법정 공방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더리움이 발전하기 전에는 유틸성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것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제안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지금이 이더리움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이 XRP L도 똑같이 커뮤니티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 유틸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제안들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서 많은 좋은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업데이트가 DMM 업데이트랑 그 다음에 X-Chain Bridge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요 업데이트와 X-Chain Bridge X-Chain Bridge 이건 뭐예요? D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Auto-Married Market Maker라고 해서 자동화 마켓 메이커군요 이게 결국에는 유닛스업 같은 이런 탈중앙 거래소에 사용되는 기능인데 기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지 않더라도 이 거래자 사이 거래자 간의 어떤 이런 거래 행위로만으로도 이런 디파이 시스템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XRPL에서는 이 오더북 기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낸스라든지 업데이트 가면은 오더북 형태로 이렇게 다 매매장부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거에 기반이었는데 이 유동성이 클롭이라는 어떤 중앙화된 유동성 풀에 다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자들이 막 활발하게 거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AMAM이 도입이 되고 나면은 확실히 이제 거래자 간 P2P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것이고 이 거래를 좀 더 유연하고 더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유닛스업 같은 디파이 서비스들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고 지금 투표가 사실 승인이 됐다가 잠깐 이제 몇몇 밸리데이터가 이거 위드로우 한 바람에 이거 지금 이제 두표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 4주 정도만 있으면은 이거는 승인이 될 것 같고 X체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건데 다른 체인과의 크로스체인 자산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제 XRPL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멀티체인 생태계예요 XRPL 레저라는 메인넷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목적을 가진 더 루트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자하우라든지 이런 목적성을 띈 사이드체인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자 전략이고 이것들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XRPL 레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B2B 솔루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그런 자유도를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규제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목적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굉장히 뚜렷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개발자들이 이 XRPL 레저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발생을 했는데 XRPL 레저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XRPL 레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체인 생태계를 이룸으로써 이제 체인과 체인 사이에 에셋 교환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넓히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환전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같이 쓰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항상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확장성을 좀 가정하겠다 XRPL이 여러가지 기능들을 붙이고 거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들이 업데이트라든지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전세계에 있는 정말 수백만의 리플 수천만일 수도 있어요 수억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인구의 리플 투자자분들 지지자분들이 알게 될 텐데 그래도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한 0.5달러에서 0.6달러 사이를 아우 행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달에 리플 스웰이라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딱히 뭐가 없다가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를 사실상 기대감과 실망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리플이 이 업데이트와 이 투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고 그러면은 이런 가격 횡보세가 좀 풀리지 않나 어떻게 풀릴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사실 네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또 성숙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능하시네요 네 실제로 성숙해진 굉장히 좋은 시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좋은 시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 유틸리티가 생겨야 이 수요가 생기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리플 앱스에서도 이게 기관뿐만 아니라 리테일 그 다음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본다면은 지금은 아직 제한 단계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승인이 되고 그 다음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빌딩을 하고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 홀더들이 이 XRP 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쓰임새, 유용성, 활용성 하다못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라도 있어야 코인 자체의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리플이 뭔가를 막 밑에서 사부작사부작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드러나지 않고 언론 노출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도 많이 없었고 딱히 그럴 요인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좀 시각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언론 노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법정 공방 때문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일단락되고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술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법률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네트워크의 가치, 네트워크의 기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전달을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전화를 자주 받아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 주십시오 근데 리플은 원래 스타트를 제가 조금밖에 모릅니다만 국제 송금에 대한 블록체인 전산망용 코인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유용성을 가져가면서 이더리움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사진을 가졌던 부분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국제 송금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능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주소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송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게 나라마다 규제들이 다 다르고 시스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 확립이 되려면 모든 나라의 규제 기준들을 다 맞춰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특이한 그런 송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이루기 어려운 그런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리플렉스가 이 XRP를 활용한 그런 국제 송금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빌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기술적으로 간단한데 그걸 왜 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국만 해도 법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XRP 송금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은행사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옛날에 이제 POC에서 멈췄듯이 이 금융 제재 당국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딛고 진행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확실히 걸리는 분야인 게 우리가 개인 송금을 하면 사실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보내면 금방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리플리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기관에서의 전신 국가 간의 정부 간의 송금 이런 거잖아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그거 자체가 규제벽이 확실히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다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이 깔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치들을 걸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리플랩스가 이해를 하고 저를 우리나라 금융망에 깐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에도 공수가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 송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는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는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계좌가 동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내 계좌가 동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중앙 시스템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면 압류가 되고 압류가 되고 한다면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원초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거니까 원초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우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크로우백 크로우백이라고 해서 이 자금을 보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메인넷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금융사들이 이 XRP 레저를 도입을 할 때 이 기능을 선택적으로 이 시스템에 붙일 수가 있어요 부가 네트워크 이런 거군요 네 부가 네트워크를 붙일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쓰는 이 송금 시스템이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떤 금융사들이 당국의 규제 기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런 기능들도 있어야 금융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한 것이고 이런 기능들은 사실 다른 블록체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리플랩스랑 XRP 레저가 얼마나 금융 친화적인 블록체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우백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한테는 상관이 없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파생돼서 질문을 하자면 리플이 하고자 하는 국제 송금과 전신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마가 이 몇 년 사이 발전이 좀 더딘 사이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위프트마저 블록체인 송금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기본적으로 레이어 2나 레이어 1인데 최신에 나온 것들은 속도도 무척 빠르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플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협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프로토콜이 체인 링크의 CCIP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 금융권들 사이에서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리플랩스에서도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얘네들은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파일을 키우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리플랩스 혼자만 이거를 다 뚫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실 리플랩스는 스타트업이에요 작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해결 풀려고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너네가?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너네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너네가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파이가 키워져서 이 금융사들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진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은 언젠가는 국제 표준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서 리플이 선두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리플이 배출한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가서 국제 송금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훨씬 좋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 리플이 지금이야 엄청 크지만 예전에 초창기에는 정말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진도 많이 짤방도 돌긴 하는데 진짜 조그만 사무실에서 애플처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수소문하고 이런 시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지자들도 아주 열성적이에요 아주 난리가 나죠 그 정도인데 이제 리플랩스의 최고 기술 책임지 이 XRP의 지지자라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축복이기도 한데 저주이기도 하다 이런 소리를 내놓는 거 보니까 엄청 부담을 갖고 있구나 진짜 특히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리플랩스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저주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가 많다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XRP의 지지자들은 한국에도 굉장히 크지만 글로벌리도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전체 국민의 7% 정도가 XRP를 홀드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도 따로 XRP 지지자들을 XRP ARMY라고 불러요 마치 어떤 군대처럼 강인한 이런 믿음과 정신력으로 XRP를 홀드를 하고 지지를 한다 이게 ARMY가 약간 진짜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군대 이런 것도 맞죠 그 팬덤의 이름이죠 팬덤의 이름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한데 글로벌에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리플 혹은 XRP에 대해서 좀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안 좋은 발언을 하게 되면은 막 우르르 몰려가서 굉장히 많이 반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리플 랩스가 XRP랑 레저를 개발하면서 초기에 선점을 했다 보니까 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에도 리플이랑 XRP만 5년 넘게 공부하신 그런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전문가시겠네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왜냐하면 역사를 깨고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전체적인 맥락을 아시다 보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많다 보니까 이런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조금만 잘못된 정보를 내 쌍에다가 뿌리기만 해도 달려가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고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인데 그거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도 입이 간질간질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성이 좋네요 네 극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만큼 기대가 높은 프로젝트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현재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 보시는 분들 좋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성적인 아미들을 갖고 있는 만큼 이분들을 흥분하게 하는 소식들이 연말에 조금 있을 뻔뻔뻔했어요 리플랩스가 IPO를 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그럴 조짐은 있고 약간 흘리는 건 있지만 작년 말에 한 번 이렇게 수면을 싹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입에다가 IPO라는 단어를 올리기까지 했었는데 인터뷰에서 또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IPO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호재다, 악재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PO라는 건 결국엔 기업 공개잖아요 그렇죠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거는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운영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까달려진다는 뜻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IPO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봐도 시리즈, C, D 이렇게 다 돈 회사들이 기를 쓰고 IPO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결국에는 이 법인 혹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자금 유입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는 IPO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만큼 사정이 아닌 거다 사정이 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러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IPO를 한다는 게 리플랩스가 IPO를 적극 추진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쇼잉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지고 진짜 때가 되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도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도 리플랩스에 이제 최상위 임원들은 IPO 생각이 있다가도 이게 사실 증권사 이런 데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들도 기관 또 초기 투자자들도 엑싯을 해야 되니까 엑싯을 하려면 또 IPO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리아웃에서도 그런 압박감,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했을 때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이연재 대표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했다가 중단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IPO라는 단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또 대장업체 중에 하나가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이 어찌 됐든 주식시장과 연결되는 연결점 메이저 금융마켓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있구나 슬슬 그런 게 열리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리플이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지자도 많고 뭐 꽤 들어보는 것도 많고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고 한데 또 이제 큰 건이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죠 소송전이 아직 사실은 한 건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난 7월이었죠